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제레미 리프킨 교수님의 노동의 종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자 소개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에서 작가입니다. 대표 저서로는 굉장히 유명한 엔트로피로 현대문명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과학기술의 변화가 야기시키고 있는 경제, 노동, 사회 등의 주제로 지필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95년도에 초판 발행 이후에 9년 만에 개정판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와 사회가 실업 증가와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으로 우리 미래를 예견하고 노동의 위기를 세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안하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2, 3, 4, 5부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꺼워요. 총 몇 페이지죠? 한 400되나요? 네 400되네요. 네 대략. 다들 귀찮아가지고 책을 피기도... 서문부터 뒤에 주석까지 해가지고 약 500? 398페이지 주석 빼고 많지도 않네요 뭐. 음 네네. 이제 이 정도는 뭐... 정말 그림 한 장 없이... 네 정말 꽉 채워 5부가 1, 2, 3, 4, 5부가 말이 1에서 5부지 꽉꽉 채워져 있어요. 자 노동의 종말 어떻게 읽었는지. 음... 펭숙. 네. 펭숙 이제 닉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요즘 펭수 안 보이잖아. 요즘 뭐가 핫해 그럼? 요즘 EBS에서 손만 씻어 펭수는. 펭수 진짜... 펭수 어디 갔어? 끝났어. 하지만 난 아직 펭수에 팔로잉 중인데. 그래? 펭수. 전 어떻게 읽었냐면은... 갑자기? 펭숙이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저는 제러미 리프킨 책을 예전에... 제러미가 아니고요. 제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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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제러미. 제러미. 야 너 스펠링 안 했어? 아니 너 맘에 들어. 제러미. 뭐 뻔한 거야. 나 이거 나 들을... 나 좀 생각해 봐. 제러미. 제러미야. 알았어. 제러미야. 알겠습니다. 저놈이. 저는 제러미 리프킨 책을 예전에 제 3차 산업혁명을 읽었었는데 되게 그때는 신선했어요. 한 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4년 전에. 근데 이번에는 별로 그닥 큰 인사이트는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석학으로 인정을 받는 인물이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날로 먹는 것 같지? 왜 뭐가? 저 느낌이 말하는 게. 어디까지.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 그냥 냅둬요. 그냥 말하는 거야 나도. 나도 좀 냅둬. 그래서 인사이트는 얻지 못했지만. 책은 재밌었다. 술술 읽혔다. 그래? 응. 의외로. 다 읽었다? 네. 다 읽었다. 자 우리 질문 수준. 근데 너무 이거 진짜 책 페이지 늘리려고 수 쓴 것 같아. 제러미 리프크니? 어. 야 얘가 뭐. 너무 막. 쑤쑤쑤. 야 이 아저씨가 너랑 같은 수준인 줄 알아. 실태 보고서에. 그런 뷰로 보지 말라고. 그런 관점으로 교수님을 보면 안 돼. 훌륭하신 분이야. 어떻게 알아요? 어? 뭐 유튜브에서 봤어. 자 냠냠. 저는 정말 봐도 경제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 경제학 원론 서적 있잖아요. 경제학도들이 공부하는. 현실 세계에 반영한 버전?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카콜라라든지 포드 자동차라든지 도요타 자동차 이런 사례들이 다 보면 경제학 원론 서적에도 다 있어요. 아 경제학과인가? 전 경영학과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 기초 정도는 배웠죠. 대학교에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서 좀 더 잘 풀어낸 경제학 서적이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하면?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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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만 했다. 근데 노동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대? 난 지금 노동자니까. 제가 만약에 이 책을 학생이 읽었으면은 큰 감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아 뭐야 그냥 경제학 이론 풀어낸 거네. 이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노동을 하는 직장인이니까. 촉을 세우고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인데 노동이 종말된다고?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책을 읽었는데. 솔루션 많은데?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 내 차례인데.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 혹은 예측하는 내용의 큰 결이 진짜 지금이랑 맞아떨어져. 잘. 그거는 진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보는 거니까 25년 전에 예측한 거잖아. 맞아. 그 방향성이 맞아. 만약 이게 안 맞았으면 이 책은 어디 장작으로 쓰이고 있을까요? 캠핑장에서. 진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1992년, 3년, 4년 이때 90년대를 이야기를 해서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지. 단지 수치가 뭐 달라질 뿐.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이 출시된 연도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데이터 아니야라고 볼 필요는 없고. 책안경을 끼고. 그냥 그때 시선에 착안해서 다만 지금 현재 대입했을 때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정말 잘 쓴 책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썼다고 느낀다. 뭘 잘 썼다고 느끼는지는 1, 2, 3, 4, 5부에서. 이거 혹시 믿음사인가? 믿음사.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사. 그래서 뭔가 느낌이 2005년에 발행된 책인데. 95년. 아 그렇지. 개정판은? 초판은 9년 전인 95년. 그리고 이제 9년 후 2005년으로 개정판으로 보강이 됐고. 이분이 개정판에 대한 서문도 적어줬잖아요. 이런 이런 취지로 썼었다. 이렇게. 경제학 책인데 고전인 것 같은 느낌? 고전이지.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 고전이지. 25년 전에도 몇 살이야? 고전? 몇 살이야? 25년 전에. 고전의 기준이 뭔데요? 오늘 뭐 왜 이래? 아 고전의 기준? 제가 아는 고전은 철학. 철학. 별주부전? 아니 아니. 철학이나. 철학이나. 장기전. 그럼 왜 장기전 좀 그만? 장기전 되게 좋아. 이게 뭐 기회반되면 장기전 얘기하네?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장기전 좀 좋아하나 보네. 고전. 근데 왜? 고전이 왜? 고전이 왜? 고전 문학, 고전 철학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 고전이지? 95년이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무려 25년 전인데. 아 약간 국불원 이런 느낌으로? 아 그 정도? 그렇군. 그러니까 저 수리 쓸 정도? 그건 100년 더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오래된 책. 그러니까. 2000. 괜찮아요? 야 뒤에 벽 괜찮아? 너무 세게 못했어. 뭐 하다 하다 이런. 이게 화제가 될 만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21세기잖아요. 그래서 고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갑자기 혼돈.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 네.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하는 한계가 3차 산업혁명이야. 네. 고전이지. 고전이다. 네. 예.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기술의 두 측면. 네. 왜 웃어요? 갑자기. 야 우리 내일 다 휴가야? 이렇게 여유롭게. 너무 힘들어. 웃음소리만 나가. 계속 아주 느낌점을 얘기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이야말로 정말 지식을 전달하는. 왜냐하면 서문 읽었을 때 서문 진짜 길지 않았어요? 아 서문 길었어요. 맞죠? 어.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서문이 이 사람이 지금 요약해주는 거야 뭐야 하면서 서문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를 다 말하긴 하던데. 맞아 맞아. 서문만 읽어도 될 것 같아. 자 1부. 기술의 두 측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을. 두 측면이 뭐랑 뭐예요? 기술의 두 측면. 이제 너가 얘기해주면 돼. 기술의. 왜 두 측면이야? 아 맞네. 아 기술의 장점과 단점. 기술. 뭐야. 양면성. 양면성. 아 나는. 그거를 장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먼저 제 1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1부에서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서 먼저 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기술. 기술혁명. 기술진복.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는 이제 2부부터.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오는 게 2부죠. 그렇지. 그래서 기술이 발달했다 라는 현재형의 어떤 이야기들이 1부에서 거론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3부는 이미 일어난 기술혁명과 기술진보 그것 때문에 우리 삶과 산업이 이렇게까지 변했다. 를 설명하는 거고 4, 5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따랐는지.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은 게 4, 5부라고 불렀어요. 소프트웨어 자동화되는 거 그리고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엔지니어링은 리가 아니고 리. 리. 리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을 다시 하다. 그래서 전통적 관리 계층의 제거, 직무 범죄 축소, 작업팀을 새로 창출하는 거, 다기는 교육을 하거나 생성과 분리의 과정을 단축화하는 거, 단순화하는 거 이런 것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관리 방법? 구조와 방법? 그렇죠. 시스템, 프로세스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회사들을 봐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수직 구조가 아니고 대부분 수평 구조로 하려고 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형성한다거나 거기에 팀장이 됐던 사람이 팀원이 되기도 하거나 그런 유기적으로 좀 자율성이 높도록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더 1인에 한 명의 멤버스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5년 전에 쓰여있는 책인데 이미 우리 생활에는 정말 가까이 와있는 얘기들이다라고 느꼈어요. 느꼈다. 이미 리엔지니어링 사례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인 지금은. 예를 들면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자의 대체를 많이 말하는데 자동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산업에 대부분 적용을 시켰거나 적용을 하려고 하거나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실제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들이 원래 진단을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임상병리사들이 중간에 껴서 시약이라든지 검체를 한 번씩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게끔 자동화 기계가 알아서 이 검체를 모니터링해주고 시약을 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시료? 시료 같은 거를 이동해주고. 그렇게 따지면 임상병리사 한 명의 노동력이 아예 필요 없고 이분은 고용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95년도에 예측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신박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 미국의 과거의 사례들을 언급을 하는데 저자가 미국 경제학자이기도 하니까 미국 역사를 토대로 쓴 책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뉴딜 정책. 기술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됐는데 그것을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 실업자들을 다시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제 193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에 비춰보면 IMF라든가 리만 브라더 사태라든가 현재 코로나 같은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한국판 뉴딜 같은 것들 같은 관점에서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전제를 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그러한 실업자들을 어떻게 다시 생산자나 기술자 혹은 노동자로 선순환시킬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것이 이 책의 방향이라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켈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호랑임?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켈로그 회사에서는 3교대 8시간을 4교대 6시간으로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그 대신 그들에게 주는 기본 임금을 줄이지 않고 추가 근로했을 때 임금을 더 주므로 인해서 고용되는 피고용자가 가져가는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제도를 사용을 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장기적인 해결안은 되지 않고 그래서 유지 정책을 하겠다라는 제안으로 공공제를 더 확산시키는 방향을 했단 말이에요. 저자는 제레미 루프키는 만약에 이때 켈로그의 제안이 그거를 계속 수용해서 정부도 그거를 더 대중화했으면 어땠을까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 35시간을 하고 있고 그게 유럽에 더 확산이 됐고 실제 켈로그의 노동공유운동이라고 해서 소위 그게 1929년에 일어났다고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미국 연방의회를 통해서 실패했다. 연방의회가 그 노동공유운동 켈로그와 같은 운동들을 방해하고 실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침체되고 그것이 결국 뉴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게 역사적 팩트. 방해했다. 정부의 방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게 방금 펭수이가 말한 대로 실제 그것이 통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노동시간 8시간인 걸 반토막 낸다는 거 자체가 그때 인식도 그렇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실제 얼마나 많은 고용을 내겠냐라고 말했던 것도.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이 당시에. 나여도 잘 몰랐을 것 같고. 근데 결과만 봤을 때 뉴딜이 완벽히 성공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실패지 사실상. 네. 지나고 나니까 뉴딜은 부분적으로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험률도 단기적으로 낮아졌는데 단기적으로 낮아졌는데 경기는 엄청나게 침체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결국 실험률이 다시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뉴딜은 실패했고 뉴딜이 아닌 그 켈로그가 하자고 했던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판 K-뉴딜을 한다는데 실제 뉴딜이 실패한 정책이더라고. 이 책을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야 그럼 실패한 정책 우리도 해보자는 거야? 그러게. 왜 근데. 근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잖아. 이 책에 나오지. 지금 현재에서. 당시에 1930년대에 뉴딜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침체된 경기를 살렸던 게 바로 뭐다? 전쟁이다. 세계 2차 대전이다. 2차 대전을 통해서 막강한 군비. 군수산업의 전세계적인 공급과 어떤 군수산업의 발전. 근데 그거는 이제 세계 정치에서 전쟁이라는 부분이 수익을 내는 찬스로 됐지만 지금은 세계가 다 같이 침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을 더 해라고 기업에게 푸시를 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의 공공재를 확산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을까. 나 몰랐는데. 나 여기서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일자리 많이 채용한다고 사실 이야기 시끄럽잖아. 옳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루즈벨트 정권에서도 공공일자리가 19%까지 육방했대. 전 국민이 아니고 전 노동자 중에서. 그러니까 공공채용 소위 공무원.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 그게 다시 한 11%, 12%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리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 한 미국의 100년 역사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공공 부분의 채용이 있었고 그게 어떤 50, 60년대, 70년대 경제의 성장기, 부흥기에는 잠시 줄었다가. 줄었다는 건 이제 기업의 고용이 많이 창출됐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다시 기업의 고용이 침체되는 현재 혹은 최근에는 다시 이제 공공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네. 그렇지. 몰랐어. 그냥 길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펭수 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이런 상황이 코로나, 세계부랑 이런 게 누구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기업한테 너네 많이 고용해 이렇게 강요할 수 없을 만큼 기업들도 힘든 시기니까 정부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공공제, 공공고용을 늘리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이러한 패턴이 여러 차례 계속 됐던 거 보면은. 그렇구나.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 정보를 공유 드리고. 저희 이거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나도. 기술 확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이제 경제학적인 제안이 확산되면서 지금 현대 사회도 신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공급이 있으면 소비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불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GM 대우, 아 GM 대우래. GM사에 한 가지 예가 나왔었는데 이제 소비 경제학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이의 법칙인가요? 네, 세이의 법칙이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그 제품을 더 소비하는 수요가 촉진된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연간 모델을 매번 신모델을 출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생기게 만들어서 새로운 자동차를 또 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잘 모르니까 아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 그래서 매번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거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자동차 10년은 탄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래 안 타잖아요. 아니? 그래,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팩트체크 당했네? 자동차 없어. 킥보도 타. 여기 자동차 엄청 안 바꾸시는 분 옆에 앉아있어가지고. 10년 넘게 타시겠네요. 전 류망 탑니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를 이제 축약해서 표현한 게 여기서는 기술 확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 펭수 님이 말한 거는 19세기 말이어서 더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5개 사던 거 10개 사니까 이렇게 많이 사네? 더 공급 많이 해야지? 했던 반면 19세기 말에 이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어떻게든 사게끔 해야겠다. 라고 해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마케팅 전략이 바뀌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이의 법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응? 지금도.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이런 소비 경제를 속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현재의 방향은 같아요. 이거 진짜 놀란 게 1920년대 1920년대 지금 몇 년? 100년 전이야. 네. 일제강점기거든? 네. 이때 샘플 뿌렸어. 미국에서. 마케팅 방식으로.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 있고. 대박이지 않아? 우리나라 아무 산업도 없고 똥오줌 못 가릴 때 샘플을 돌려. 샘플 있어. 그거 써보고 사시라고. 떡 한번 먹어봐. 잡숴봐 한 다음에 사저봐요. 시장 가면. 살았어요 그때? 몰라? 몰라. 전통시장 가면 다 그렇게 사. 아니 그게 아니고 잡숴봐 한번. 사바 하나를 주고. 뭐야? 어떻게 받아야 돼? 재원은 왜 저래? 왜 저래? 갑자기 떡 잡숴봐가 나오니까 말문이 너무 막히는데. 너무 이 수준을. 미국 빅 팬이 옆에 한 명 앉아있고 한 명. 있었다. 무려 100년 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 진짜 놀랄만한 이야기잖아. 그쵸. 그쵸. 이거 진짜 한 1970, 80년대나 있었어. 이제 막 그때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전략이나 마케팅 홍보 전략이 100년 전부터 나왔더라고. 와 이래서 배워야 돼. 티셔츠 여름 한 철만 입고 버리지. 신발 뭐 슬리퍼 이런 것도 그냥 뭐 한 시즌만 신고 버리지.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약간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파타고니아의 이번 시나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없이 파타고니아로 회기되는. 그래서 이번 시나데는 정말. 너 그 책만을 안 두겠지. 파타고니아 진짜 존경할 만한 회사다. 정말 이솝의 경제를 뒤엎는 제안을 하는 정말. 센세이션하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 이때 뭐 19세기에 등장한 얘기지만 현재도 적용될 만큼 뭐 핸드폰도 그렇죠. 4, 5년씩 쓰던 거. 맞아. 몇 년 전부터는 늘 1년에 한 복씩 바꾸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맞는 말인가 싶었던 게 이제 세계방식을 인용을 하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내가 기계를 만약에 50명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근데 그 기계를 한 번에 지출을 하느니 차라리 이 사람 30일 고용하는 게 더 싸. 그렇게 생각해서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면 기계를 대체하는 노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계값이 내려가잖아 결국. 그건 미래인데 미래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업에 대한 부분이 절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손익분기라고 하는데 그 손익분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임금을 쓰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고용주에게는. 네. 거기서 내려가면 한 얘기가 뭐가 되지. 아 혹시 그. 넌 쉬어. 자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 있냐면 테크노 크러시. 네. 몇 페이저지? 118. 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 흐름에 함께하는 사람들. 인간의 통치보다 과학에 의한 통치가 낫다. 응. 이게 반대야? 아 그렇지. 왜 반대지? 노동의 종말과 함께 가는 거 아니야? 오늘 그래 주어를 똑바로. 이거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테크노 크라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 취준생 분들이나 시사상시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떤 시험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 우린 또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고. 테크노 크라트 들어봤어? 처음 듣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 나 이거 예전에 그 단어만 막 정리된 거 있잖아. 세상식 문제집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테크노 크라트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테크니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테크니컬이랑 데모크라시의 조합인데. 인간에 의한 통치보다 과학에 의한 통치를 선호한. 집단 혹은 이념을 표현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보단 과학이라는 데 더 방점이 찍혀있고. 이제 이 테크노 크라트를 신방하는 사람들을 테크노 크라시라고 한다. 이거 하나의 운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테크네이트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1부의 마지막에 이 리프킨 교수가. 네. 리프킨이 형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미래의 기술 천국에 대한 오랜 역사의 유토피아의 꿈이 눈앞에 와 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사실. 유토피아라고까지 얘기를 해.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첨단 기술의 정보 시대가 우리의 문앞에 있다. 제가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생산은 기계가 더 대신 해주니까. 더 생산성도 높고 효율도 높아. 거기에 대한 이익만 잘 분배하면 인간은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레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청사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계가 생산해내는 생산량 그것으로 얻는 이득을 노동자에게 분배해주는 기업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희생이지 사실. 기업의 희생. 그렇지. 근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에서 한다. 네. 뒤에서 한다. 네. 자 1부에서 너무 얘기를 죽으라는 거지.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는 거예요. 거에요요. 1부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굉장히 많은 실험률을 나왔다 정리합니다. 네. 2부는 제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와서 기술과 고용의 이런 논쟁이 나타나게 된 그런 배경 설명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2장에서는. 그러니까 2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을 펼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흑인 노동력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 실제 이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와도 결부가 되고. 또는 뭐 자동화를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5장에서 기술과 흑인의 경험이라는 챕터로 남북전쟁 이후에 노후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흑인들은 하지만 노동자로서 소작인으로서 오히려 또 백인들에게 다시 재고용이 되고. 그들이 제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거든요. 몰랐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후에 기계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이 어떻게 축소됐는지 그 과정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오히려 도시가 더 더럽고 위험하고 취약계층이 더 많고 밀집되어 있다고 전 느꼈었거든요. 미국 다운타인을 가면은. 근데 왜 그러지? 도시면 오히려 땅값도 비싸고 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도시에 살면서도 힘들게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로 목화 재배를 하던 흑인 노동자가 목화 재배 기계가 들어오면서 동시간 1시간 동안 사람이 목화를 딸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게 20파운드라면 기계는 1000파운드, 50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인들은 더 이상 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됐고 남부에 있던 백인들은 도시가 있는 북부로 제조를 많이 하는 공장이 있는 쪽으로 갔고. 근데 또 그 공장에도 이제 기계화가 발전되면서 또다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어지는. 그래서 실업이 많아지고 교육에 대한 아니면 복지에 대한 제공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회에 살고 취약계층은 도시에 살고. 도심에 모여서 공장에 몰려있고. 이거 몰랐어요. 저. 나만 몰랐어. 아까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다가 기계화, 자동화가 들어선 제3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을 역사적 배경이랑 같이 쭉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왜냐하면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도심화되고 있잖아. 좋은 땅, 노른자 땅, 교통이 좋고 교육이 좋은 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책에서 흐름을 잘 얘기한 것 같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1부에서는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주요 언급을 한다면 2부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약 30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히로인이 되는 케네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려 1960년대거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당시 연구위원회의 교수가 있어. 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인데.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노동 절약하는 기술 때문에 노동이 줄어드는 기술 때문에 유효인력이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기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위 권리의 문제로서의 적정한 수입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게 기본소득이거든. 우리말로는. 이거를 무려 60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 그쵸. 놀랍죠. 대단한 거지. 케네디 대통령 때 기본소득을 얘기해? 이거 뭐야? 권리의 문제로서의 적정한 수입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다. 일자리를 기술로 인해서 뺏기잖아. 그전에는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가 발달하면서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없어지니까. 그때 기본소득.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는 실업급연가? 실업급여랑은 다르지. 근로소득. 기본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을 해서 받는 거야. 근로소득은 일을 해서 받는 거고. 이거는 내 일을 기계가 뺏었으니까 나한테는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해. 정부 지원금. 보조금. 그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을 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60년대에.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명언이라고 했다고 느끼는 게 기술은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앤다. 그러니까 일과 일자리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더라고. 네. 일과 일자리. 그러니까 일을 없애는 게 아니다. 일을 없애지는 않으니까. 일자리를 없애. 대단한 거지 이거 사실. 기계가 나오면 일도 다 해주고 너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처음엔 생각했지만 그것이 정작 내 일자리를 뺏을 줄이야. 이때부터 보다 더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분배하는데 북유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세금을 더 많이 조세를 한다거나. 60%까지 내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더 분배를 균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의 역할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많이 개입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책의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점점 양극화되어지고 정보화가 더 발전되면서 기계화가 발전되면서 그러면은 빈곤층을 위해서 상위계층이 그것을 나누어준다라는 그 개념부터가 쉐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그거는 진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1960년부터 본격 논의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거. 진짜 놀라운 거지. 우리나라 1960년 이런 소리 했으면 두드려 맞았어. 미국 전이야. 우리 60년에 뭐 했어? 우리 새마을운동도 하기 전인데. 그때는 나눠줄 것도 없었어요. 미국 사다주의야. 그때는 나눠줄 것도 없었어. 그때는 나눠줄 것도 없었어. 너 몇 살이야? 쥐꼬리 잡고 이럴 땐데. 꼬리요? 쥐꼬리 잘라서 학교에 갖다 놓으면 먹을 거 바꿔주고. 진짜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쥐잡기 운동 해가지고. 학교에 갖고 오면. 근데 쟤랑 나는 몇 살이야? 그랬군요. 아니 이거는 우리 라이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현대사회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인. 지식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네디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뒤에 보면은 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죠. 저는 이제 드려올 기술에 대한 권한을 노조에게, 노동자에게 전달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기술과 자동화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빼앗긴 그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노동조합이 정부 혹은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은 거에 대해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동화로 인해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겼으니까 기술력을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달라. 근데. 그걸 해야만 했지. 그렇게 안 하면 사지로 몰리니까 일이 없어서 죽을 테니까. 우리가 자동화된 그 기계들 어떻게 하는지 배우겠다. 교육의 기회를 달라. 협상을 하는 데서. 정확히는 그 기계가 하는 일을 배우겠다는 건 아니고. 재교육의 기회를. 기계가 내 일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더 차원이 높은. 그렇지. 구차원 혹은 아예 다른 분야의 일을 배울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노조에서는. 왜냐하면 기계를 대체하겠다고 말하는 건 그냥 기계 치우고 내가 기계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 아니잖아. 이미 그거는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협상의 결과에 대해 생각했나 봐요. 어쨌든 그 협상의 결과는 현존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둔다고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물만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맞아. 그래서 책에서 그게 157페이지에 그 내용이 한 중간쯤에 보면 재교육의 기회를 자동화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협정에 만족하여 항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노동조합이.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항복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실제 따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도 우리에게 달라라고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다고 나오는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 우리는 그 자동화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노조가 할 수 있느냐. 권리가 그들에게 있느냐. 주장한 것이 잘못이다? 네. 그거는 시대의 시류이고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행동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그게... 아니죠. 뭐야? 사측이야? 내가 사측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언니가 완전 사측의 마인드고 저는 약간 노측. 노측이라 하니까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 그대로. 근측. 근로자 측. 근로자 측면에서는 지금 내 밖으로 뺏기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밖으로 남 뺏기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지 아. 뺏길 수밖에 없구나. 그럼 뺏겨야지. 이런 노동자는 없죠. 지금 누구 연기한 거야?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요즘에... 어. 뭐야. 왜? 바로 설득당한 거야? 공유경제가 늘면서 최근에 올해 4월에 타다가 불법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변한 시류인 거잖아요. 타다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더 선택을 많이 받게 된 거는 사회의 시류인데 택시 노동조합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택시 노동조합에서 택시 그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저거는 불법이야.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했고 그게 결국에는 받아들여졌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회의 시류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수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어느 정도 합의점은 도출되어야 되겠네요. 하하하하. 그렇죠. 자. 그럼 그 케이스는 노동조합이 승리한 케이스지. 사실. 네. 그쵸. 그쵸. 택시 노동조합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네.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근데 어떤 기업이라고 치면 노와사가 협의를 하는 게 그 기업의 합의점이니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 기업의 선택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그들의 가치의 가장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 이거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그런 항의에 의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거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율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모셔 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근데 노동조합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라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동을 기계가 하면은 기계가 노동조합을 일으키거나 할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고 사람 위에 어떤 더 사위의 것은 없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으니까 노조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그 1부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야. 네. 뭐요? 기계를 50인분 쓰는 것보다 30명 고용하는 게 낫다고 했잖아. 네. 그 내용은 이렇게 파업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그쵸. 이게 저희가 세 명 다 노동자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다루는데 다들 피곤하네요.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너 주말에 촬영해서 그래. 내 말은 들어봐봐. 텐션이 나는. 나는 높아? 나는. 이 둘이 문제야? 아니 저는 텐션이 늘 낮다가 언제 한 번 높고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아니 오늘도 높아. 아니요. 내가 들으면 알잖아. 아니 오늘 텐션 낮아. 근데. 이 책에 이 정도면. 아 저는 원래. 거의 뭐 전성. 그래요? 아 그럼 하이야 완전. 아니 저 원래 제가 대본 쓴 때는 되게 하이고. 대본 안 썼을 때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도 안 했지. 그 전에는. 진짜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지금 그만큼 좋아졌다. 잘한다. 나아졌다. 야 칭찬을 하면 좀 칭찬으로 들어라. 칭찬으로. 칭찬은 칭찬답게 해야지. 칭찬답게 하는 건데. 저. 거의 삿대질만 안 했지. 이거 참. 잘하고. 아니 너무 잘 한다. 한다. 파괴 급하게. 잘 한다. 너무 잘 하고 있다. 그래. 좋다. 자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네. 급하게 넘어가고요. 네. 3부. 손널보 씨가 오셨습니다. 3부 넘어가기 전에 인사 간단히 하고. 아 역시 재밌군요라고. 아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여태 안 웃다가 이제 한 번 웃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도 웃고 싶었는데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자 3부. 전 세계 노동력의 감소. 3부입니다. 3부에서는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는. 아니 뭐 이렇게 넘어가는 놈들이 있네. 진짜 방송은 이따위로 해. 3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평택 사신데 평택. 경기도 평택. 그때분은 다른 10대분이었던 것 같아. 그 머라이어 파크 막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내가 얘기했었어.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희 제 또 서로 오랜만이에요. 평택이시군요. 제 친구도 평택 사는데. 평택 인구가 50만이야 무려. 왜 이렇게 잘하나요? 그 정도는 알지. 몰랐어. 평택에 그 송탄이 있고 출장소 있는데. 이거 들으면 반가워하실 건데. 안중이 있고. 평택 시내가 있고. 평택 항구가 있어요. 평택 소사벌이 있고. 평택항 있지. 소사벌은 이제 신도시고. 팽성 뭐 이런 곳 있어. 고독도 있지 우리 S점자. 자 3부 갑니다. 전 세계 노동력의 감소. 자 1, 2부에서 이야기하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인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광산업, 화학, 농업 전 분야에서 어떻게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기계에 대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수치적으로도 되게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는 서비스 노동자들조차 기계에 대체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걸로 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이게 진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여기서 다 보여주지. 최초에는 농사를 짓던 인원이 제일 많았다를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2차 산업 소위 제조업이라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비스 노동자 소위 3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을 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 네. 근데 실제로 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자동화되었고 우리도 이제는 익히 알고 있지만 다품종 아니면 비료에 대한 아니면 병균에 더 강한 유전자 공학으로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들이 있죠. 네. 고품질로 만들어내는 농작물들이 진짜 많잖아요. 샤인머스킷도 그것도. 비싼 거. 어떻게 보면은 요새 한 송이 15,000원. 백화점 파는 거지. 오. 뭐야. 백화점 파는 거지가 무슨 말이야? 백화점 안. 마트에도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 안 가봤어? 백화점만 파는 거야. 백화점만 다녀? 그래서 그 포도 품종이 특히 그런 변형 농작물이 많아요. 저희가 아는 포도 중에 제 친구가 이제 과일 쪽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과일 쪽으로 해요? 소매? 소매? 농작물? 한 입 과일 이런 거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더야? 아니 아니요. 라이더를 쓰는 업주죠. 근데. 업자. 스칼렛이라는 포도가 있더라고요. 어? 들어봤어. 들어봤어. 진짜 맛있던데요? 길게 생긴 거 아니에요? 길게 생긴 거 아니에요? 포도가 길게 생겨요? 포도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길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 타원형이요. 타원형인데 샤인머스켓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당도 높고. 그런 것도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호박,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은 유전 변형 식도는 아닌가요? 씨없는 수박. 그렇죠. 호박하고 고구마의 합성이지. 응. 나무니 나무니. 보여줘. 한 번 듣고 가자. 시원하게. 몰라. 몰라. 뭐였지? 알면.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닮았어. 아 맞다. 닮았어. 나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 예시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노동의 종말 책 전체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어. 뭘요? 이 부분에서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3부에서. 맞아. 진짜 디테일하게 말해줘요. 정말 디테일해. 왜냐하면 이 사람 경제학자거든? 맞아. 농사의 무슨 곡괭이 한 번 손에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진짜 농업의 변천사에 대해서. 맞아. 맞아. 분자농업까지 완전 자세하게 이야기하더라고. 트럭이 들어왔을 때 가축도 이제는 기계가 가축을 케어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농업을 하는 인류는 0이 될 것이다. 까지 이야기를 하지. 대단한 예측이야.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요즘에는 다 빙일하우스에서 키우니까 사계절 내내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농사에 노동력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죠. 전혀. 맞아요. 그냥 이런 농장을 가진 주인장님. 사장님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기계가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조금만 더 옛날로 생각했을 때는. 일하는 사람 그래도 두세 명은 있고 했던 그런 풍경들이 그려지는데. 요새 시골 가서 그런 농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옛날은 두세 명으로는 안 돼. 마을에서 한 30명씩 가서 논 갈아올고 그랬어. 그래서 농활 가자. 농활. 농활. 농활 안 가봤지? 안 가봤어. 야 나 농활 가서 피 뽑은 거 생각하면 진짜 내 피가 쏟아. 거머리? 피를 왜 뽑아. 거머리한테 물려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거머리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그 벼농사 지을 때 옆에 피라고 있어. 그 잡초 같은 거 뽑아야 돼. 그걸 뽑지 않으면 그 벼가 자를 수가 없어. 그 영양분을 다 뽑아 먹어서. 농활 안 가봤어요? 네. 농활 가서 또 가봤지. 하트 시그널 또. 그럼. 거의 그렇지 뭐. 그렇더라. 그래서 요즘에 드론. 요즘 말고 10년 전. 10년 전. 드론도 진짜 농업 기술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아 맞아. 요새는 촬영에 이용되던데? 진짜. 미안한데 둘 다 농업에 드론이 활용된다고 하면 내 이용이란 거.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아. 그래. 농업에 아 씨앗 뿌리고 이런 거예요? 씨도 드론이 뿌리고 살충젤도 드론이 뿌리고. 물도. 아 물도. 물도 줘. 너무 신기해. 그래서 드론을 배우는 드론 자격증이 있대요. 드론 조종 자격증. 괜찮다. 그렇다. 그래서 드론까지 갔네요. 그래서 그것을 책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발달. 하드웨어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노동력을 대체한다. 농업의 노동력. 실제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다고 얘기하고요. 현재까지. 이 현재가 95년 기준으로. 네. 그치.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얘기해. 유전공학. 네. 하세요. 책에서 예로 든 게 203페이지에 보면. 세계 바닐라 농매를. 근데 나 이거 바닐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보면 203페이지에. 세계 바닐라 농작물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네. 그래서 세계 바닐라 농작물이. 그냥 수확했었을 때랑. 유전공학에 의해서 바닐라를 생산하고 재배를 했을 때. 격차를 보여주는데. 천연 바닐라가 한 번 재배하는데 1200달러가 드는데. 유전공학에 의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바닐라를 인위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하나 생산하는데 25달러가 드는. 하나라기보다는 같은 양을. 같은 양을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1200달러랑 25달러를 지금 비교해보면은. 몇 배죠? 아 이건 느린다 난. 50. 1225죠? 500. 50. 500. 50. 21배. 아 21배가 아니고. 22배. 약 22배. 어디가 22배야? 야 너는. 1200달러기 25인데? 아 50으로 잘못 나왔다. 52배. 50 50. 딱 50. 50 50. 50. 500 뭐야? 이 공개. 아 50. 50. 48인데? 48. 그래? 내가. 야 500은. 다시 할게요. 그래서 천연 바닐라를 그냥 재배했을 때랑. 유전공학에 의해서 생산했을 때 약 48배의 차이가 난다. 48배의 금액 차이가 난다. 생산원가 생산단가. 그래서 고천연 바닐라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오케이 좋고. 블루카라랑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 네. 이것도 간단히 합시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에 벤츠나 GM 같은 경우 생산을 하는데 총 예를 들어 7882개의 과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49개만 사람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계로 다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7명 중에. 기존에는 그 7천에서 8천 가지의 업무를 다 인간이 했던 거지? 그렇죠. 어. 다는 아니겠다. 그래도 그것도 기계니까. 몇 개는 있었겠죠? 그렇지. 그 비율이 굉장히 내려왔다는 거. 가면 갈수록. 지금은 더 낫겠지 아마. 그래서 뭐 7개 중에 하나의 일자리는 상실될 것이다.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서. 이게 95년도에 했지? 네. 그때. 근데 더더 그렇겠죠. 이제는. 여기서 그 비교도 비교라기보다는 그때 기준으로도 자동차 하나 만드는 소요시간. 이 4600시간인가 대략? 그 정도로 소개가 됐었는데. 물론 지금 그 95년 기준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현재 기준은 모르겠지만 90년대 말 정도에는 일본의 공장들이 자동차 완제품 생산하는데 거의 8시간도 채 안 걸린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1번.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블루칼라 역시도 농업에 뒤이어서 농업을 싸그리 망하게 하는 듯 했으나 블루칼라들도 다 같이 제조업 망해간다. 네. 순서가 좋은 게 책이 처음엔 농업 그리고 농업의 자동화에 의해서 농업력이 확 줄은 예시를 들어주고 두 번째는 공업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자동차를 만드는. 농업인구가 사실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순서대로 다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나 그 2차도 이렇게. 블루칼라의 어떤 축소 기계에 대한 대체가 되어지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서비스. 노동의 형태가 서비스. 제 3차 산업. 어떻게. 네. 3차 산업이죠.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만날 수 있는 은행. 네. 비서직. 네. 이런 것들. 영상 기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작가 글을 쓰는 것 아니면 음악 편집 이런 것도 다 기계가 하고 기계가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 반응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리프킨이 형이 몇 번 언급하는데 실리콘 칼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거든. 네. 맞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소위 IT이잖아. 지금의. 지금은 이제 IT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이거를 실리콘 칼라 노동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세대. 네. 다라는 거. 이것을 결국 또 다시 1부에서 얘기했던 리엔지니어링의 자동화랑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네. 그 부분도 다시 강조가 된다. 비서 종사자들도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봐도 되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지. 그래서 책에서 말하기는 미국의 비서직 종사자들은 전자사무실 혁명의 최초 희생자이고. 현재 45%가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서류를 정리한다거나 뭐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복사 뭐 팩스 이런 것을 해주는 일이었는데. 이게 전자사무실이 도입되면은 사실 그들이 하는 문서정리라든지 스케줄링은 전자기기. 말 그대로 컴퓨터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없어질 수 있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서비스로 말하면은 오늘날로 비교했을 때는 키오스크 오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현실세계랑 같이. 대체되고 있지. 그거에 대한 언급도 있죠. 이 당시만 해도 리프킨이 언급하는 건 95년도에. 우리는 아직까지 서비스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키오스크 같은 개념이 아직 전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주문은 직접 받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렇죠. 고객 응대는 직접 하지 않겠어? 여기서도 고객이 만약에 CD나 카세트를 구매하고 싶을 때 사람이 했을 때는 매번 그 재고를 충당하고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어느 날 밤에 고객이 왔을 때 찾고자 하는 것을 시스템이 늘 재고를 전체 물량을 확인하고 맞춰놓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고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라는 3부의 십장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지금 현재 이야기랑 별로 괴리가 느끼지 않는다. 비슷한데 일단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이나 직무가 현실 세계에 더 많아져서 그런 거지. 개념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방향성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거. 실제 이렇게 가고 있고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예상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 노동이 종말되어가는 과정까지 1, 2, 3차 혁명에 의해서 왔던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 여기서도 보면 도매업과 소매업의 다운사이징 이런 것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벌써 예측했다는 게 대단하지. 무려 25년 전에. 그리고 여기 소제목인데 전문직업 또는 교육 및 예술의 디지털화 이런 것도.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95년도만 해도 핸드폰도 안 들고 다닐 텐데 개인들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선도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낀다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또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느끼는데 미래 사회에는 얼마나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대체되어질고 확산되어질까를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증가가 나올 것 같고. 더 줄어들어. 제가 얼마 전에 분식집을 갔는데. 엥? 어? 네. 그냥 한 예로 든 생각이. 저는 처음 봤는데 주문은 다 키오스크로 하고 거기서. 로봇이 만들어? 아니아니요. 음식은 다 베트남분들이 만들고. 띵동 하면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직원들 4, 5명 있는데 다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고. 노동력이 싸니까. 왜냐하면 한국인을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력이 싸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고 그 키오스크에 온 주문만 음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주변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와서 진짜 하루에 한 번만 잠깐 와서 체크만 하고 간대요. 와 진짜 머리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럽다. 그러니까 임금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생각해내다니. 그거 4부에 나와 그 얘기. 네. 그래서 4부. 자연스럽게 4부. 진보의 대가. 어떤 부분을 내가 연결된다고 얘기한 거냐면.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들은 초기에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자국의 노동력을 소비했으나. 임금이 올라가면서 계속 해고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니까. 노동력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그 노동력을 빌려온다. 가져온다. 그게 지금 방금 펭수이가 말한 베트남 사람들을 노동자로 쓰는 거. 그런데 결국은 리프킨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차용하는 노동력도 임금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 왜? 왜 상승해요? 그들이 1년 차 때 10달러 받으면 100년 차에도 10달러를 받는다니까. 그게 아니지. 아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시 나올 것이고. 그들도 언젠가는 계속된 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계나 어떤 다른 대안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의 양극화를 이야기한다. 네. 자 진보의 대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 진보의 대가에서 나오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 글을 쓴 게 95년이지만. 첨단 기술이나 기술력의 발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불을 차지할 것이고. 쌓을 것이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실업하고 실직이 장기화되면서 불황에 빠질 것이고. 네. 빈민층이 될 것이고. 방금 이게 그 빈민. 수화야? 뭐 사인이야 뭐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이 밑에를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갑자기 헷갈년 것 같아요. 빈부격차? 이 주제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가 주제잖아요. 근데 이 주제가 95년도에도 나오고 2020년에도 나오고 늘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가 봐요. 이게 사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지. 정책 위반자나 정부. 맞아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기업의 부나 자본주의에서 개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이 너무나 편차가 크니까. 맞아요. 이것을 재분배하지 않거나 혹은 공정하게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나 권리를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나라가 전복될 수 있는 또는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체제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도래할 수 있으니 그때고 지금이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경각심을 가져라. 그렇지. 그 정도 차원에서. 그 시대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난 사실 이거는 경제학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 저도 이제 이게 고루하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계속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우리는 이제 정보화 사회다. 컴퓨터에 엄청 익숙해져 있는 사회고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가 발달된 사회다. 근데 정보에 따라서 정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 정보 가진 사람은 위너고 정보에 뒤떨어진 사람은 뭐... 루저. 루저.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멀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고 메시지를 작성 시절부터 많이 받았는데 이때 95년도 때도 역시나 계속 이거를 경고했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말하면 현실 세대에서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거네요. 음... 이때... 어, 알게. 현실 세대? 즉, 현 세대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5년도에도 이런 경고 메시지를 많이 남겼었고 근데 이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여기서 책에서도 말하지만 지식 엘리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나의 노동력으로 어느 정도의 분은 창출할 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의 세대를 보면은 점점 더 학위에 대한 뭔가 전문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내가 힘이 세. 노동력이 많아. 잠을 안 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벽돌을 나를 수 있어. 이걸로 우리가 부를 쌌는데도 한계가 있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것보단 차라리 특허를 쓰고 차라리 논문을 쓰고 그런 지적인 것들의 결과들을 더 쌍아올리는 것이 더 낫는. 음악 하나 잘 만들어서 저작권료 10억씩 받고.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가끔 하고. 그 생각은 반대인데. 이 책이 나올 때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열망하고. 지금 이 사회, 현대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전문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완전 다르죠, 완전. 오히려 지금 말한 대로 그 기회가 더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때가. 기회. 그 당시가 더 그래도 소위 경제적으로 자립화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좋은 얘기네. 그거 반도체 얘기해줘, 이거. 이거 신선한 것 같아. 반도체 파손. 267페이지. 진짜 실제로 이럴 거예요. 이만큼 기술을 선점한 기업에 주는 돈이 더 많을 거야. 그치. 이거야말로 다른 의미의 저작권룄지. 기술 선점. 그래서 진보대가에서 가장 힘줘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과거 사회에는 미국의 평범한 가정, 일반 가정에는 TV, 세탁기, 라디오 이런 것들을 다 한 집당 하나씩은 최소한 구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집들의 퍼센티지가 줄어든다는 거지. 일부만 혹은 특헌계층만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이나 문화의 혜택 같은 것들이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렇게 기술이 진보하는 것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하이테크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기계이기 때문에 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쥐어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테크가 높아지는 거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자가 나를 관리하기 쉬운, 오늘 얼마나 했지, 얼마나 진척했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에 더 쉽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진보의 대가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게 과로사 얘기하는데, 실제 과로사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계가 생기면 내 일을 대신해주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뭔가 여유가 생기고, 본인의 생활을... 뭐 여가를 즐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의 기계가 뭐 100명분의 노동을 대체한다더니, 100명이 더 바빠졌어. 기계 나오기 전보다. 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기계만큼의, 팽숙이 말한 대로, 생산력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경쟁을 사람이랑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랑 기계랑 하려다 보니까, 더욱 스트레스도 받고, 심적인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내가 기계처럼 다뤄진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도? 단순 노동을 한다면. 요즘도? 그건 아니죠. 아, 인재야. 오, 지식 알리트라서 그렇군요. 야, 역시 제조업 회사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직업일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저, 저, 저. 아니지. 아니. 아이, 냠냠이 그렇지 않아. 이런 인재를... 현타오죠. 근데 그럴 때는, 나는 이거는 내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할 수 없어? 지금 본인은? 없죠, 언니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 다른 기계가 대체할 수는 없죠. 아. 아, 사람은 되는데? 그때 사람이 되는 건 누구나 되죠, 사람은. 할 수 있죠. 그 누구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앞서 말한 저작권, 특허. 응, 그러니까. 전문성. 특수 전문직. 특수 전문직. 그렇죠, 그렇죠. 크리에이터가 돼. 무용문화재 이런 거 있잖아. 인간 무용문화재. 아무튼. 네, 그런 거.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앞서 다시 말했던 것처럼 중산층이 몰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해지잖아.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그것들이 실제 범죄율로 바로 직결이 된다. 맞아. 그래서 살인도 늘어나고 폭력도 늘어나고. 맞아.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 맞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계의 발달이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들을 같이 따라오게 하니까 이 또한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리프킹 교수가 대단한 게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단면들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산층이 몰락했다고만 이야기를 길게 해도 충분히 이에 대한 근거나 논거로 쓸 수 있는데 몰락함으로써 범죄도 늘어나고 또 과로사라든가 개인 생체 리듬에 망가지는 것. 그리고 뭐 이런 노동자 계급들이 어떻게 또 세분화되고. 하이테크에 대한 스트레스 앞서 말한 대로. 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하면 할수록 대단한 책이네. 대단한 책이야. 진짜 잘 쓴 책이야. 내용이 진짜 많아요. 처음에는. 그걸 이제 알았던. 너무 무슨 보고서야 뭐야. 논문이야 뭐야 이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좀 제대로 보려고 하면. 진짜 퀄리티 높은 책이다. 진짜 많아요. 아니. 아니 아니. 지식이 안 하는. 질. 여기서 실업이 단 1%가 증가했는데도. 살인이 6.7% 폭력범죄가 3.4% 재산범죄가 2.4%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이슬님 얘기했지만 저렴해진 노동력으로 이민자들이 생기고 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자동화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4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5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 제안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4장이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 여기 독일의 사회보장지출. 이것도 좋은데. 301페이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남으로써. 방금 실업률이 1% 늘어날 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얘기 좀 좋지. 시선은 실업률에 대한 내용으로. 독일의 얘기가 나오지. 네. 본문 301페이지에 보면 독일의 사회보장지출이 이제 GDP의 25%. 대단한 양이지. 네. 기존에 비하면. 이런 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대단해요. 기업의 조세 부담을 60% 이상. 그러니까 100원 벌면 60원 내. 그런데 이게 기업한테. 이때는 가능했던 일인가 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실제 이들이 그래도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사회보장 또는 실업보상. 우리로 말하면 실업급여 같은 것들. 그게 가능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메꿨다. 그렇지. 개인에게 세금을 떼는 것보다 기업에게 떼는 게 사실은 맞긴 한 것 같아요. 오. 위험한 발언인데. 그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왜요? 그래? 이제 기업에 그만큼의 조세를 부담지게 해서 떼면은 기업이 고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개개인이잖아요. 개개인한테 또 어떤 부담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자유경제잖아.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느껴지게 되면 기업활동 자체가 침체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돈 벌면 뭐해? 어차피 세금으로 이만큼을 내는데. 그래서 그런 세금 때문에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하는 기업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많죠. 버진 아일랜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일랜드로 가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세금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이게 대단한 거고. 근데 여기서 리프킹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그나마 이게 한계라고 또 느껴지는 건 이 독일의 애가 매우 좋으나. 네. 이것은 단지 실업률에 대한 대안인 거지. 실업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진 않는다는 거. 그것도 구분이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했던 기본소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거 말고는 1이 아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자동화 기계화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미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를 감소시키지 않는 이상 이 방법 말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책에서의 흐름을 1, 2, 3, 4부까지 보면. 예를 들어 농업을 100명 중에 80명이 짓고 있었어. 기존에. 근데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도래하면서 80명에서 20명만 농사를 짓고 60명은 이제 백수 소위 백수가 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땐 아예 없었던 개념인 공장으로 가게 되고 자동차 회사로 가게 되고 라디오 만드는 회사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결과. 적으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어쨌든 산업군이 대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역설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제조업이 몰락했다라고 블루컬러의 몰락을 앞서 3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그들은 다시 서비스 직군이라는. 새로운 또.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그런 방향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 그거는 시장의 역할일 수도 있어. 시장이. 이거는 뭐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네. 그게 앞서 1부에서 말했던 공공일자리의 비율을 단순히 높일 수는 있으나 완벽한 전략이 아니었다는 걸 1부에서 루즈벨트의 예로 볼 수가 있었던 거지.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4부 깔끔한데. 그래서 5부에서는 1, 2, 3, 4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거와 현재형이라면 95년도를 기점으로 후기 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에 대해서 그나마 4부에 대해서 좀 대안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리프킹 교수가 생각했던 것들의 아이디어를 꺼낸다. 네. 맞아요. 좋다. 여기서 이제 제일 앞부분에 얘기해주는 거는 이제 서문에서 2000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의 예로 들죠. 프랑스는 한 달에 주 35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하지만 주 3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을 하고 이럴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료도 창출되고 또 유형근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쉽게 얘기하면 35시간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만 원 주면 35만 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35만 원만 줘야 되는 거지 기업은 사실. 원래는. 근데 기업은 39시간에 일한 수당인 39만 원을 줘. 네. 그럼 나머지 4만 원은 누가 줘? 기업이. 기업이 사회에. 윤무적으로 내야 되는. 윤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장 분담금이라는 것을 덜내게 해준다. 네. 정부가. 그러니까 개인의 노동자 그리고 기업 프랑스 정부까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근데 2000년에 한 것 치고 엄청 선구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게 됐는데 2000년에 35시간으로 일할 것을 프랑스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심판에서 베르의 심판에서 봤던 것도 35시간인거든. 그럼 20년간 계속 35시간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은 본인들 일하는 거 인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 35시간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걔네는 진짜 한 달씩 휴가가 던다. 그 본사 애들은. 거기? 네. 좋겠네. 한 달씩 가서 안 나와요? 맞아. 좋겠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좋겠다. 부럽다. 지금 회사? 지금 회사는 본사가 파리에 있죠. 그 전 회사도? 독일. 독일. 유럽 쪽이네 완전. 그러네. 몰랐어. 나 전 회사 미국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 거기 독일. 나도 미국인 줄 알았어. 그랬어? 독일을 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 그지라기보다 이제 좀 빡빡하다. 아 근무 형태. 근무 형태와 이런 결제. 스트릭하다. 스트릭하다. 한국 법위만 그런 거 아니야? 실제 본사는 그렇지 않은데. 본사가 느려요. 보통 다 승인 한 번 떨어지는데 다 느리잖아. 다 느리지 뭐. 해외는 그렇지. 유럽이 특히 느린 것 같아서. 저는 유형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좋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4시간을 일하면 4시간을 일한 만큼의 임금만 받아가요. 근데 그거를 오케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주 40시간을 일할 만큼의 월급은 받지 않더라도 그냥 내 생활이 될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또 벌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만큼 단축근무를 하는 게 대중화되지 않아서 내가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보육을 위해서. 그렇지. 근데 그 경우도 그 보육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노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분들을 고용을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유형 근로제를 사용한다면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더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겠죠? 내가 읽은 것 중에 기억하는 건 제르미 리프킨이 유형 근무제 관련해서 노동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데 할래?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 그게 14%밖에 그 당시에 선택 안 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너희가 좀 일 덜 해도 좋으니까 여가 시간도 갖고 레저도 해. 너희 개인 시간을 더 많이 보장할게 라고 물어봤지만 그 당시 95년도에 취합된 데이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그런가? 근데 물론 지금은 25년이나 지난 얘기라 개인의 라이프가 더 존중받는 사회니까 지금 늘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말 절반을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상한다면 유형 근무제도 사실은 지금 현재 926를 이야기하는 정규 시간대의 근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한다. 제시한다. 어리프킨 교수님이 제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건 제 3부문이죠. 이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서비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발적인 첫 번째 그냥 오빠가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노동 시간을 다시 리모델링 하자. 리엔지니어링 하자라고 해서 기존에 근무 시간이 많았던 것을 줄여가면서 그것을 사회보장 제도로 대체하거나 또는 근무제의 형태를 바꿔가므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해결해보자는 취지였었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제 3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3부문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말로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는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대체하거든요. 사회 공동체. 그렇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를 언급을 하고 이것이 NGO일 수도 있고 정부 출연 기관, 정부 산하 단체이기도 하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주안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혹은 비영리 커뮤니티를 말을 하죠. 또는 정부 출연 기관. 그래서 이 3부문이라는 건 결국 기존의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 이 3명의 순환고리 혹은 3자 시스템만으로는 보완이 안 될 수 있다.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제 3부문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들어준 게 보육을 하는데 보육을 할 때 내가 고용인이 돼서 보육을 할 때의 서비스와 자원봉사 또는 내 자발적으로 NGO의 형태로 보육을 했을 때의 그 서비스 아니면 청소? 집안일? 이런 것들의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이냐 아니면 자발적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경제 활성화를 하는 서비스를 창출시킬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로서 자리 잡았을 것이고 이것은 더 확산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더 여유가 생겨서 레저에 대한 시간이 생겼을 때 일을 이런 쪽으로 더 활발히 사용을 할까? 뭐를? 이 3부문이란 걸? 네. 3부문 쪽으로 내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활용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했는데 책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시간은행이라는 거를 예로 들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시간만큼 세이브를 하고 그 시간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교육을 대신 받는 걸로 대체해줄 수 있거나 그렇게 물물교환 개념으로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약간 낯선 느낌인데 저는 있다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은행의 제도 뭔가 내가 봉사를 한 시간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한 시간을 누구를 고용할 수 있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이건 안 하겠지. 자본주의가 더 발달하면 안 할 것 같아. 돈으로 사버리지. 내가 굳이 한 시간을 당연하지. 나의 시간보다 내가 고용하는 게 더 싸니까. 그럼. 그걸 고용하는 게 훨씬 싸니까. 자본주의 형태가 발달하면. 이거는 95년도에 이런 생각을 한 건 대단하나 실용성은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 하나의 방법 혹은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통화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외에도 그런 유사 통화의 개념으로 방금 펭숙 언니가 말한 것처럼 시간은행. 타임 달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재능. 인적 자산. 재능.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썩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타임 달러 프로그램으로 누군가한테 시간을 내서 제공해주고. 내 재능 기부를 하고. 뭐 여기서는 댄스 교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직업은 직업이고 취미로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티칭해주면서 또 나도. 타임 달러를 세이브하고 나중에 세이브한 그 타임 달러를 또 다른 내가 배우고 싶은 곳 아니면 내가 필요한 노동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의 맹점은 실업률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서로 시간 맞교환하는 형태에서 는 정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진다. 너도 이게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진짜 자기만족이지. 근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요새 어플 중에 타링이나 그건 임금이 주어지잖아. 보수가. 시간당 차지가 붙잖아. 보통 프로들이. 타링이 뭔데요? 타링이나 숨고 같은 어플을 보면 재능을 하긴 여기랑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게 완전 다르죠. 타링이랑 숨고는 저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개념에서 지금 접근을 했고요. 타링이랑 숨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거기서 일반인 저 같은 직장인들도 어떤 티칭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돈을 받아. 보수로. 조금 더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에요. 낮거나 높을 수도 있고 일부 프로들은. 아무튼 근데 그거는 시간을 맞교환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 네네. 그게 다르고. 1부에서 루즈벨트 2부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나왔다면 5부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인데 여기서 진짜 미국을 찬양하는 정말 끝없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정점 레이건 대통령의 자원주의를 이야기한다. 리프킨이. 아 맞아 맞아. 자원주의. 이거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하... 진짜... 왜? 징글징글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1985년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기고가 있대. 미국인들은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손을 뻗쳐왔다. 엄청나지. 이 프라이드. 그러니까 약간 우리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구를 미국의 히어로들이 구하는 그 장면 있잖아. 그런 것들과 정말 일치한다. 대단하다 진짜. 미국인들은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을 뻗친다. 대단하다. 좀 그렇네. 근데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게 레이건의 소박한 가치와 전통적인 선행에 대한 호소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정말 찬양에 또 찬양이지. 이런 장면들이 책이 있다는 것도. 아메리카 만세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느끼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미국 중심 중. 미국에 대한 뭔가 찬양. 자부심. 근데 어쩔 수 없죠. 미국인니까. 우리나라도 뭐 국뽕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그래서 제3부문이라는 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네. 자자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안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95년도에 무려 25년 전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지금 봐도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하면 그럴 수 있고요. 자 좀 빠르게 1, 2, 3, 4, 5부를 지켜봤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저희 이 책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술술 읽혔고 예의시도 많고 두께 때문에 좀 처음에 겁을 먹으실 수 있지만 한 번씩 읽어보고 워낙 유명한 저자이기 때문에 아 나 제러미 래프킨 책 읽었어. 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다. 네네. 네. 저도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노동의 끝이 어디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본인 노동력 혹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의 제목이 노동의 종말이라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종말되었으니까 괜찮지 않아가 아니고 종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래였고 앞으로의 노동은 이렇게 변해갈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대안과 제시까지 하는 책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는 명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어떻게 보면 노동의 정말이 아니고 노동의 미래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컨디션 좋아. 끝냅시다. 자, 그래서 꼭 읽어보셔라. 고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책이 진짜 잘 썼다는 거. 아마 우리 독서스텔라를 통해 읽은 책 중에 현재까지 가장 잘 썼다고 생각이 든다. 아, 정말요? 네. 뭐야? 찬양이네. 저번에 노아의 종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저는 뭐 손에 꼽힐 만큼 하나가 막 있진 않아가지고. 아직도?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1당 올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느끼는 책은 아니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책 자체에 대한 구성이나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다. 맞아요, 그거는 진짜. 내용 구성, 자료, 본인의 어떤 주장을 끌어가는 힘, 이런 것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도 그 얘기했어. 근데 되게, 맞아. 저도 계속 읽으면서 지금 같이 녹음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할수록 진가가 좀 나오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잘 다뤘다. 자,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별? 다음 책? 다음 별 아니야? 몰라, 다음 책이야?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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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